안녕하세요 영수플롯의 대표 강사 오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레슨 10 들어가는 날이구요 이 단원에서는 높은 미음을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3옥타브 미를 배우는 건데요 우리가 저음 미 그리고 2옥타브 미는 똑같았었죠 운지가 왼손 1 2 3 4 그리고 오른손 2 3 하고 5 까지 누르는 걸로 그래서 미를 낼 수 있었잖아요 여기서 되게 쉬워요 왼손에 4번만 떼시면 되세요 아 쉽죠 그래서 4번만 뗐다 붙였다 하시면 됩니다 바로 1번부터 쭉쭉 불어 보도록 할게요 실패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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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0 80 85 8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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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0 62 82 63 64 99 네 오늘 이렇게 레슨 10과 끝까지 해봤습니다.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